광주 전암권 뉴스입니다. 군부재 주둔으로 50년 넘게 통제된 무등산 정상부의 상시 개방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시와 공군, 국립공원 측이 협약을 맺고 내년 9월 개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 쌓인 무등산을 찾은 사람들. 80살을 훌쩍 넘긴 등산객들도 무등산 사랑은 여전합니다. 60여 년 전 정상을 자유롭게 오르던 추억도 되새깁니다. 무등산 정상부 탐방은 1966년 포대 주둔 이후 불가능해졌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인 개방일에 한정된 인원만 허가하는데 최근 12년 동안 개방일이 25차례였습니다. 무등산 정상부를 상시 개방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와 공군 제1미사일 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이 협약을 맺고 내년 2월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군부대 철책 이설과 탐방로 설치를 내년 8월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방공포대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한 9월부터는 인왕봉 등 정상부가 상시 개방되는 겁니다. 정상부 상시 개방으로 방공포대 이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로는 내년 9월까지 데크를 설치해서 상시 개방을 할 것이고요. 3단계로는 전면적으로 정상에 있는 군부대가 옮겨가는 이런 3단계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를 국방부가 제시하는 곳 가운데 시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내년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광주와 장성, 담양, 화순을 연결하는 광주 외곽 제3순환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가운데 광주 장성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인근 산단과 나주 혁신도시 등으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직선으로 길게 뻗은 왕복 4차선 도로. 광주 광산구 볼량동과 장성군 남면 분양리 사이에 새로 난 광주 외곽 3순환 도로 이 구간입니다. 총 길이 9.7km. 사업비 3,700억 원을 들여 2015년 공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도로는 광주와 인근 시군인 장성, 담양, 화순 등을 잇는 광주 외곽 제3순환 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국지도 49호선의 남광산 나들목을 시작으로 호남고속도로 남장성 분기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장성군까지 기존 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거리는 3.7km, 시간은 5분 줄고 혁신도시를 오가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도로의 개통으로 진곡산단 등 인근 산단으로 접근이 편리해져 물류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9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개통한 1, 3구간에 이번 2구간을 합쳐 제3순환 도로의 개통 구간은 총 50km. 나머지 50km에 대한 공사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축산 분야에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찬란함도가 확인한 자료를 보면 영암 오리축사 비닐하우스 2동과 무한 오리축사 비닐하우스 1동, 그리고 한평 퇴비사 1동 등 시설물 4개 동이 내려앉거나 파손돼 7,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란함도는 사유시설물과 공공시설물 피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마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붕괴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부실 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청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2차 청문회를 비공개로 열 예정입니다. 올해 1월 20일에 시작된 여수순천 11구 사건 피해 신고가 이제 마감까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피해 신고는 4,500여 건으로 기대했던 건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여수순천 11구 사건 희생자 피해 신고가 시작된 건 올해 초. 여수순 사건 피해 기간은 지리산 입산 금지 해제 시점인 1955년까지인데, 이보다 앞선 1949년 전라남도 조사에서 사망자 수가 1만 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1달 동안 접수된 4,585건은 1949년 전라남도 집계에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남은 신고 기간은 한 달.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단체들은 74년 만에 첫 조사인 만큼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신고 기간 연장과 함께 여수순위원회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희생자를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수순 사건 진상규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피해 신고, 중단 없는 신고 접수를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상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광주 지방법원은 조선대 교원 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A씨가 심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임용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3자인 합격자의 임용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고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선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인 B 교수가 특정지원다를 선발하기 위해 타 심사위원에게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00곳에 자가검사 키트 5만 2천 개를 긴급 지원하고 동절기 이가 백신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신속한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동절기 이가 백신 접종률은 57%로 전국 최고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읍 금오산 향일함 1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향일함의 거북 모양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의 암석, 해탈문 등 성문이 특별하고 울창한 동백나무숲과 조화돼서 빼어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며 문화재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명승 지정은 1979년 상백도, 하백도 일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됐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더 낮은 전남 동부 내륙은 눈으로 내리는 곳들이 있는데요. 오늘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광주, 전남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눈비는 오후에 그쳤다가 내일부터 글피 사이에 다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적설은 5에서 15cm, 일부 많이 오는 곳은 25cm 이상이 예상됩니다. 시산물 점검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차차 강해지겠는데요. 내일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와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화순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에서 11도가량이나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6도로 오늘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8도, 광양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7도, 해남과 진도 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눈과 함께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